이렇게 많이 나와도 돼? 아, 이거 뭐야? 괜찮아요, 이렇게 가도? 근데 여기가 뭐 가격이 괜찮아요 이거 한국 가서 시키면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이거 요리 얼마일 것 같아 하나당 2, 3만 원이지 여기 만 원도 안 돼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다, 여기 이제 마파두부 갑니다 중국 가면 마파두부입니다 마파두부 차례예요 맛있게 매워요, 매운데 맵긴 맵다 이거 아침에 먹은 과자보다도 안 매워요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이거는 정말 기분 좋은 말하네요, 기분 좋은 말아 마파두부 진짜 맛있어요 마파두부 최고예요, 진짜 여기 이거 완전 중국식 마파두부 어, 너무 마라향 가르치지도 않고 마라향 가르치지도 않고 입도 덜하려고 이거 하루도 안 매운데요? 하루도 안 매워 그냥 매워, 살짝 맛있어, 맛있어